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썬더볼트 SSD에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올려드렸던 맥북 프로 사용자를 위한 USB SSD에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 영상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윈도우 10 최신 버전과 윈도우 11 최신 버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썬더볼트 SSD 또는 USB4 SSD처럼 PCI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외장 SSD는 루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윈도우 2고 디스크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맥북 프로 사용자를 위한 썬더볼트 SSD에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썬더볼트 SSD 또는 USB4 SSD가 이미 준비가 되었을 텐데요. 준비된 SSD는 초기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3 또는 EU 버전의 썬더볼트 포트가 있는 윈도우 컴퓨터를 준비합니다. 만약 썬더볼트 포트가 있는 윈도우 컴퓨터가 없다면 맥북에 부트캠퍼를 사용하여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을 설치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부트캠퍼를 설치하는 다양한 방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를 참조 바랍니다. 준비된 윈도우 컴퓨터에서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에서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하는 방법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1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맥북에서 부트캠프용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에서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 영상을 참조하여 진행하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USB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 위치한 폴더에 함께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설정을 위한 윈도우 투고 세팅.cmd 파일을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준비물을 정리해보면 썬더볼트 SSD와 썬더볼트 포트가 있는 윈도우 컴퓨터 그리고 이 컴퓨터에 윈도우 11 디스크 이미지 파일과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윈도우 투고 세팅.cmd 파일까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윈도우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USB 저장 장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화면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디스크 관리를 실행합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명령 푸른 포트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보기 좋게 정렬합니다. 이제 썬더볼트 SSD를 연결한 다음 디스크 관리에서 연결된 SSD의 디스크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연결된 디스크는 초기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디스크의 드라이버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탐색을 클릭합니다. 그럼 파일 탐색기가 해당 드라이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백업합니다. 이제 파일 탐색기는 닫고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디스크 관리에서 불가능한 설정을 제공하는 디스크 파트를 실행합니다. 썬더볼트 SSD의 디스크 번호는 알고 있지만 디스크 파트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결된 디스크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화면과 같이 디스크 번호와 디스크 용량 등 다양한 정보들이 디스크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에서 확인했던 썬더볼트 SSD의 디스크 번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파트에서 특정 디스크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디스크 번호 또는 볼륨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확인했던 썬더볼트 SSD의 디스크 번호를 선택합니다. 정상적으로 디스크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선택된 디스크 번호 왼쪽에 별 표시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선택되었으며 지금부터 실행하는 명령어는 해당 디스크에 적용됩니다. 디스크를 초기화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되는 정보에서 연결된 썬더볼트 SSD의 모델명과 연결 유형 그리고 파티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백업과 확인을 완료하셨다면 디스크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파티션은 물론이고 파티션 테이블에 대한 정보도 모두 삭제됩니다. 확인을 위해 디스크 목록과 파티션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목록에는 GPT 정보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티션 목록에서는 모든 파티션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관리창에 보시면 디스크 번호 아래 초기화 안됨으로 표시되고 모든 파티션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파트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디스크 관리를 통해 명령어 적용 상태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스크 정리가 완료되면 윈도우 11의 설치 요구 사항인 GPT 파티션 테이블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GPT 파티션 테이블로 변환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디스크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화면과 같이 GPT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창에도 초기화 안됨에서 온라인 상태로 변경되고 파티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 설치 요구 사항인 UEFI 부팅을 위한 ESP 파티션을 생성하겠습니다. 용량은 100MB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생성하게 되면 별도의 명령어 필요 없이 자동으로 파티션이 선택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파티션 2 오른쪽에 별 표시를 통해 선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시스템으로 확인된다면 ESP 파티션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파티션 1은 GPT로 변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티션입니다. 생성된 ESP 파티션은 반드시 FAT32로 포맷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ESP 파티션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EFI로 설정하였습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ESP 파티션의 드라이브 문자는 디스크 관리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레이블이 EFI로 확인되는 볼륨의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문자는 부팅 환경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제 나머지 공간을 기본 파티션으로 생성하여 윈도우 11 설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파티션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화면과 같이 파티션 3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창을 보시면 나머지 공간이 하나의 파티션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로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 요구사항에 따라 nt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하겠습니다. 포맷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드라이브 이름과 ntfs 파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에서도 드라이브 이름과 ntfs 파일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드라이브 문자가 할당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윈도우 11 레이블을 가진 볼륨의 드라이브 문자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드라이브 문자는 윈도우 11 설치와 푸팅 환경 구성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여 내 PC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윈도우 11 드라이브와 EFI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11 설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11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열려있는 디스크 관리창은 닫고 이 자리에 파일 탐색기를 배치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다운로드했던 윈도우 11 ISO 파일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팝업 메뉴에서 탑재를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탑재된 드라이브로 이동합니다. 탑재된 윈도우 11 ISO 파일에서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install.win 파일은 소스 폴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여 윈도우 11을 설치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소스 폴드 위치를 유지한 상태로 둡니다. 이제 명령 프론 포트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윈도우 11 에디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파트는 종료하고 화면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 install.win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install.win 파일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경로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이제 명령 프론 포트 창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한국어 버전을 다운로드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5개의 에디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할 에디션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합니다. 빅면은 인덱스 3번 즉 윈도우 11 프로 에디션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앞서 복사했던 install.win 파일의 경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계속해서 한 칸 띄어쓰기를 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인덱스 번호는 앞서 확인했던 설치할 에디션의 인덱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apply dir 옵션에는 윈도우 11 드라이브 문자를 콜론과 함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명령줄이 완성됩니다. 띄에 쓰기와 경로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뜬다면 윈도우 11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치 드라이브 사전 설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맥북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장치 드라이브 사전 통합 단계를 실행하여 키보드와 트랙패드, 터치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2016년 모델과 맥북 프로 2017년 모델의 경우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에서 터치바와 와이파이가 작성되지 않을 때의 영상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일 탐색기에서 맥북에서 다운로드했던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폴더를 선택한 다음 경로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포트로 이동하여 화면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윈도우 11 드라이브 문자에는 윈도우 11을 설치했던 드라이브 문자를 콜론과 함께 입력하시고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경로에는 앞서 복사했던 경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까지 입력하여 화면과 같이 명령줄을 완성합니다. 띄어쓰기와 경로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드라이브를 통합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출력되면 드라이브 사전 통합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폴더를 복사하여 윈도우 11이 설치된 드라이브에 붙여넣습니다.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11 첫 실행 경험 완료 후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부팅 안경 구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팅 안경 구성 단계에서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썬더볼트 SSD의 부팅 파일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열려있는 파일 탐색기에서 EFI 드라이브 문자와 윈도우 11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포트에서 화면의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11 드라이브 문자와 EFI 드라이브 문자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했던 문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까지 입력하여 화면과 같이 명령줄을 완성합니다. 띄어쓰기와 경로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부팅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부팅 환경 구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설치 마지막 단계인 추가 구성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구성 단계는 화면의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로 외장 SSD에 윈도우 투고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 없는 설정을 끄는 단계입니다. 사용 방법은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투고 세팅점 CMD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문자에 윈도우 11 드라이브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작업이 완료되면 아무 키나 눌러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썬더볼트 SSD의 윈도우 11 설치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맥북에서 썬더볼트 SSD에 설치된 윈도우 11으로 부팅하고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 썬더볼트 SSD를 제거한 다음 맥북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맥북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 바로 옵션 키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시동 관리자가 나타나면 손을 놓습니다. 시동 관리자에서 윈도우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옵션 키를 눌러 화면과 같이 하살표가 변경된 상태에서 리턴 키를 누릅니다. 그럼 잠시 후 첫 실행 경험 단계가 실행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첫 실행 경험 단계가 마무리되면 가장 먼저 썬더볼트 SSD에 복사해 놓았던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장치 드라이브 사전 통합 시 설치되지 않은 장치 드라이브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재부팅을 하시고 설치된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합니다. 장치 드라이브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그에 대한 수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업데이터는 보통 재부팅 과정을 거치면서 두 번 정도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면 윈도우 업데이트와 사용자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썬더볼트 SSD의 용량을 분할하고 싶은 경우 오른쪽 상단 카드 또는 아래 더보기에서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지우지 않고 파티션 분할하는 방법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맥북 프로 사용자를 위한 썬더볼트 SSD의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빅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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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